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서요 목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이 성교에 보면 헤롯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족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아시죠 그 잔일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의 지도자였던 왕 그 사람들의 이름이 헤롯인데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말하는데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였어요 근데 이 헤롯 가문 자체가 굉장히 포악한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본문에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그리빠는요 유대인 사이에서 인기가 꽤 높았어요 그 이제 삼촌인 안티파스는 유대인 사이에서 인기가 좀 없었습니다 근데 아그리빠는 인기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계였어요 하스모니안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유대 사회를 좀 어지럽힌다고 여겨졌던 교회를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한 명을 죽여버리죠 그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요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자 백성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어 이거 백성들이 기뻐하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야고보만 죽이는 게 아니고 최종 지도자인 베드로도 한번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죠 지금도 뭐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뭐 잡혀갔다거나 아니면 건강에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굉장한 위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5절에 해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배울 교훈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야고보가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구출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베드로는요 결국 천사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구출하시는가 그 답이 뭘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뭐 베드로는 더 유용했고 야고보는 덜 유용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12사도들은요 이제 누가 먼저 죽냐 나중에 죽냐 이 차이일 뿐이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들도요 결국은 언젠가 죽을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누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겪지 않는지를 보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젊은 나이의 사람이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근데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릅니다 17세기의 목회자였던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섬리에 대해서 좋은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섬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막아주었고 저기에서는 섬리가 우리를 위험해서 건져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섬리가 우리를 지도해주었고 저기에서는 섬리가 우리를 바로잡아줍니다 여기에서는 섬리가 근심하게 만들었고 저기에서는 섬리가 우리를 안심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섬리로 인해서 독이 있고 저기에서는 해독제가 주어집니다 이 섬리는 암울한 먹구름을 들이벗고 저 섬리는 그 먹구름을 다시 몰아내줍니다 이 섬리는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저 섬리는 우리의 길을 넓혀줍니다 여기에서는 궁핍이 있었고 저기에서는 공급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시들었고 그 대신에 저 관계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은혜 받은 심령이 섬리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지극한 즐거움들과 만족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섬리하시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럼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의 시기에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5절에 보면요 5절에 간절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기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 갔었죠? 누가복음도 누가 갔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2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남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여기서 간절히 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간절히 라고 말하는 이 기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같이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1세기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아픈 질병을 낮게 해주세요 우리의 괴로운 이 상황을 풀어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잠깐 우리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고통을 겪고 또 다양한 박해의 상황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궁극적인 고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귀를 열어 동정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